금산인산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를 신심으로 축하와 그리고 뜻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패널과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이라고 하면 옛날에 다른 지방의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금산은 돈이 많아서 돈산이라고 할 정도로 금산을 돈만 금산 정말 명성 높은 우리 금산으로 이름이 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명성이 침체되다 보니까 인산 경기와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금산 경제가 좀 약간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번영과 세태의 중요한 이 기로의 뇌인 우리 금산이 과거에 그 명성 높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또 발전된 금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인삼산업대책 토론회 참석을 해주신 우리 유명하신 인삼 관련자와 축제 전문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인삼산업에 열심히 일해오신 우리 인삼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발전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되시게 되면서 잘 우리 오늘 하루가 뜻깊은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축사에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